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가끔은 일회용품을 추천한다고 욕먹는 산림 유튜버에요. 그런 제가 고집하는 산림이 있는데요. 바로 천연수세미와 소창행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산림템이지만 추천하는 이유가 한결같이 환경을 위해 쓰자는 것이더라구요. 물론 그런 이유에서도 추천드리지만 저는 좀 다른 이유로 추천해보려고 해요. 1. 냄새가 나지 않는다 행주 쓰다보면 냄새나지 않나요? 저는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특히 행주는 매일 빠는데도 어느 순간이 되면 걸레 냄새가 나더라구요. 천연수세가 아니니까 삶아서 냄새를 뺄 수도 없었구요. 결국 창틀같은데 닦고 버리고는 했는데요. 소창행주는 그냥 빨고 말려주기만 해도 냄새가 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천연수세미도 보기만 해도 구멍이 숭숭 나있잖아요. 아무리 냄새나는 마늘, 김치 있었던 설거지를 해도 냄새 하나 배지 않아요. 2. 기름이 배지 않는다 제가 천연수세미와 소창행주로 바꾸고 두려워하지 않는게 기름때에요. 집에서 고기 한번 먹고 나면 그날 수세미 바꾸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천연수세미는 기름이 배이지 않아요. 기름 묻은 설거지를 하고 주방세제로 한번 빨아주면 끝! 다시 뽀득뽀득해져서 다른 그릇 닦을 때도 문제없어요. 소창행주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가스렌지 주변 닦을때 기존에는 물티슈 쓰고 키친타올 쓰고 했는데요. 이제는 소창행주로 닦아요. 기름이 이렇게 많이 묻어도 한번 삶아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요. 3. 얼룩이 두렵지 않다 하얀 수건도 부담스러워하는데 하얀 행주가 웬 말이냐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주 관리 못하는 분들일수록 이 하얀 소창행주를 추천드려요. 행주를 쓰다보면 빨강, 노랑, 다채로운 색깔들의 얼룩이 생기는데요. 이때 천연수재가 아닌 것들은 삶는 것도 꺼려져요. 환경호르몬이 나올테니까요. 그런데 소창행주는 이렇게 얼룩이 많아도 그냥 쓱쓱 빨아서 과탄산소다 넣고 삶아줘요. 하얗다못해 뽀얘지는 마법이 일어나요. 미처 빠지지 않은 얼룩은 햇볕에 말려주면 얼룩이 쏙 날아간답니다. 저는 살림을 좋아하지만 몸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끔 얼룩이 심해지면 삶아주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해줘도 항상 새것 같아요. 4. 수명이 길다 소창행주는 이렇게 구멍이 날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행주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수명이 길다는 것, 그리고 사용하면서 항상 새것 같다는 것. 그게 소창행주의 매력일 것 같아요. 모두 제가 만든 소창행주인데요. 삶지 않은 새것, 그리고 두번정도 사용한것, 자주 사용한것 순으로 하얘요. 화장품 바닥까지 쓴것처럼 소창행주도 구멍이 날 때까지 사용했을때 뿌듯함이 있어요. 천연수세미는 따로 관리가 필요없어요. 그저 잘 말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집게고리 하나면 관리 끝입니다. 집게로 집어서 물기만 잘 말려주면 돼요. 좀처럼 수세미가 더러워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난 위생에 좀 더 신경쓰겠다 하시면 뜨거운 맹물로 소독해주시면 됩니다. 수세미는 보름에 하나씩 바꾸라고 권장하잖아요. 기존 합성섬유를 쓸 때는 정말 열흘에서 보름정도? 그정도면 바꿨던 것 같아요. 더 쓰라고 해도 구멍이 나기도 하고 기름때가 찌들어서 더이상 쓸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천연수세미는 수세미 자체가 오염되지 않으니까 굳이 보름마다 바꿀 이유가 없어요. 제가 수세미를 바꾸는 시기는 이렇게 낡아서 얇아지고 수세미 역할을 정말 할 수 없을 때가 됐을 때입니다. 5. 뛰어난 흡수성과 소건성 일반행주와 소창행주를 비교해 볼게요. 싱크대 볼에 남아있는 물기를 각각 닦아냈을 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소창행주는 물기가 거의 없이 깨끗하게 닦였지만 일반행주는 물기가 눈으로도 보일 만큼 남아있어요. 소창 소재 자체가 아기기저귀로 사용되는 소재인 만큼 물기를 잡아주는 힘이 굉장해요. 그리고 워낙 얇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바짝 마른답니다. 그만큼 회전률이 좋아 여러 장 내놓을 필요 없이 한두 장만으로도 충분해요. 천연수세미와 소창행주는 단순히 환경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림을 편하게 해주더라구요. 주방에 이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진짜 주부구단처럼 보이는 스웨그는 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꼭꼭꼭 부탁드릴게요.